안녕하세요 멀렁이 채널입니다 오늘 그 새로 제품 리뷰를 위해서 영상을 켰구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피크 캠핑 그리들 38cm 어 몇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번째로 요 수납집 보통 수납집 별도인 경우도 많은데 수납집이 기본 제공되는 고런 뭐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꺼내면 요런 모양이구요 그리들은 요즘에는 그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고런 디자인이구요 무쇠 제품 같은 경우를 쓸 때는 어 사용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한번 쓰고 나면 녹이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즈닝 이라는 그 기름 코팅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시즈닝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이유는 그 독일의 코팅 기술 중 뭐 최상위 등급 인 그 코팅을 적용했다고 하구요 일반 이 쇠를 한번 샌딩을 한 후에 그 위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표면에 그 요철이 없어서 이 코팅 위에서 음식이 발라붙지 않는 비 점착성 그런 성질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음식이 절대 눌어붙지 않기 때문에 볶음밥 같이 뭐 그런 것을 해 먹어도 바닥에 눌러붙지가 않구요 제조사에서는 철 수세미로 박박 긁어도 이 코팅력에 저하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보시면 캠핑 그리들이 매우 싼 거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에요 가격이 한 15,000원 그 정도 되는 아주 저렴한 캠핑 그리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철판이 아니고 알루미늄 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지면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알려진 그 알루미늄이 묻어 나오게 음식에 묻어 나오게 되는 거죠 저가형 캠핑 그리들은 알루미늄 으로 제작된다는 거 이 제품은 그 철판 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사에서 생산한 그 두께 4t 의 여령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들이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약 1리터 이상 이 안에 들어가는 용량 이라고 해요 어떤 전골류나 라면 같은 것도 충분히 맛있게 끓여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만 사용하면 아쉽겠죠 캠핑장 뿐만 아니라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가스렌지나 인덕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덕션을 사려면 전기세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 얘기를 내가 했는데 답을 안해줘요 자 제품 설명은 이쯤 마치겠고요 이제 실제로 음식을 해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담아보았습니다 뭐 전우는 상관없죠 너 뭐 아기가 구독해줬어 구독을? 아하 아하하하 열심히 막 살라살라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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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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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염이 넘치네, 얌 라면은 못 끓여볼 것 같아. 여보, 국물이 짝이 작았네. 리뷰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막 얌 뱅에. 소리가 저리로 하고 있어. 어, 저, 하지 마. 국물이 사삭하니 맛있게 됐네. 우와! 아, 이 땅 맛도 좋네. 오, 좋대잖아. 왜 좋으면 돼요, 그래. 아이구야, 세상에. 공소 그거 자막으로 돼. 맛있겠다. 조금만 맛은 먹나. 왜 이렇게 이상한 곳 했대? 여기. 음, 맛있네. 그래? 응, 먹어 봐. 포스코 4T 철판을 사용해서 더 맛있는 거지. 안 그랬으면 내가 다 먹었지. 응, 맛있다. 이리 와. 아, 우선이가 어깨 넓이다. 얜 어깨 넓어. 아버지하고 다르네. 응, 아빠하고 달라. 엄마랑 다른 거겠죠. 아니, 엄마는 어깨가 있어. 안 좋은 거 아냐? 이거 상품권으로 주소하고. 이거 누가 잡혔어? 원래가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. 어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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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야 돼. 오늘도 아까도 엉덩만 있었대. 좋은데 엄마. 맛있어. 1993년 새우면. 아깐. 추윤은 아깐. 10분 동안 저는 잘 hairin으로 자동을 해야 되었고. 아깐 아깐. 마사지. 은 아깐. 네. 그게 좋더라구요. 네. 맛있게 망했다고. 잘 먹었으니?